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지금 첫 카드로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발키리를 놓겠습니다 상대의 첫 카드는 임페르노 드래곤입니다 발키리 뒤편으로 마법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두번째 카드 파이어볼입니다 파이어볼이 나왔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먼저 빼주고 다음 카드는 데이비드래곤입니다 바바리안 통으로 바바리안과 마법사가 정리가 됐고 베이비드래곤과 벌룬이 같이 옵니다 벌룬이 데미지를 줬고 데스데미지까지 1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출발입니다 시간 2분 남았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는 아직 데미지를 주지 못한 상태고 파이어볼 또 옵니다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에이트 정제소 오른쪽에 설치를 해주고 창고블린이 얼음골렘을 얼음 법사를 정리했고 로얄자이언트까지 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 체력 300까지 떨어졌고 바바리안 통 데비드래곤 포브라이더를 맞고 있습니다 1,900까지 데미지를 줬지만 지금 상대는 저에게 데미지를 많이 위켰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으려면 많이 데미지를 줘야 합니다 인페르노 데리고 났고 지금 벌룬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마법사가 아직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활용을 해서 방어를 합니다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바바리안 놔주고 아마 바바리안 통이 마법사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고블린 갱이 나왔고 1,500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바바리안 둘 살았고 지금 타워에 데미지 1000까지 줬습니다 왼쪽 프린세스 타워 왼쪽 프린세스 타워 깨졌습니다 베이비드래곤 남아서 창고블린 정리하고 있고 지금 왼쪽으로 바바리안과 호그라이더 같이 보냅니다 임페르네 드래곤이 호그라이더를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1대1 동점 만들었고 임페르네 드래곤과 얼음업사 살아있는 상태고 로얄 자이언트 넘어왔습니다 로얄 자이언트가 타워에 데미지를 주고 바바리안은 파이어볼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마법사는 살아있고 벌룬 정리됐고 데비드래곤 방어 됐습니다 2,500까지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데미지 입은 상태고 얼음 마법사 나왔습니다 무블린 갱은 암전과 타워로 방어를 했고 2,600 대 2,500 지금 상당히 많이 쫓아간 상태입니다 임페르네 드래곤이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바바리안을 던졌고 지금 800까지 100, 200까지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마덱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 덱이 나왔는데 공중 방어할 수 있는 유닛이 매우 적습니다 마법사 카드와 고블린 오두막 이 두 장의 카드로만 공중 유닛을 방어할 수 있는데 벌룬 베이비드래곤 임페르네 드래곤이 한 번에 올 경우에는 상당히 방어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덱을 만났을 때는 이 방어할 수 있는 주력 두 카드를 아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